아이쿠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타고 왔어요? 네 타고 나갔어요 망가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갑자기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아아 바빠 바빠 갑자기 코너가 훅 나와가지고 코너를 돈다는게 자세를 확 낮춰야 되는데 오랜만에 타가지고 자세를 충분히 못 낮췄더니 그렇게 보드는 돌았는데 내 몸이 안 돌아서 몸이 튀어나와 버렸어 그래서 무슨 떡볶이집 같은대로 무슨 떡볶이집 같은대로 그냥 훅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참 사람들이 좋은게 부딪히면 막 아 뭐냐고 막 그럴 줄 알고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물어봐주고 다친 것 같은데 괜찮냐고 사람 생각을 먼저 해주대 여기 참 동네 특이한 동네야 방금 올 때는 지나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어 아가 안녕 하고 가야지 안녕 너한테 어 아가 그래서 인사 한번 드렸더니 어 그래 착하지 이러시고 안녕하세요 참 재밌는 동네여 여기 아 앞으로는 좀 더 자주 타서 잘 탈 수 있게 해야지 이거 맨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니 이거 상체 노출 미안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세월 It's a beauty beautiful day 오늘은 비가 오네요 어제 다쳐서 그런지 엄청 갑자기 몸이 피곤해서 편집을 끝내고 업로드 마치고 잠깐 누웠다가 그냥 고라 떨어졌어요 아주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고라 떨어져서 완전 꿀잠 핵꿀잠 그래서 오늘 아침에 4시 4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4시 50분에 누구보다도 개운한 상태로 일어나서 아침을 맞고 지금은 오늘 아침 그리고 점심때 좀 먹을 것들을 준비를 하러 마트에 가고 있어요 어 마트를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역시 일찍 오니까 한선하군 오늘은 포크스테이크를 또 먹을 거예요 자 오늘의 만찬입니다 완전 한국적이죠 incorporating 기다려 ja 잡섭아! 야 5분 만! This is a hair of K-pop 아이돌 star Back in 90s 90년대 K-pop 아이돌 머리입니다 아이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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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머리 왜 이래? 머리 아이비를 만났어요 자 오늘은 아이비를 만났는데 아이비는 제가 디즈니월드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쏘 대만 페이지를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하나도 배우진 못했어요 아이비는 한국말도 잘하니까 그래 잘했지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안녕 너무 쉽다 뭐 뭐 내 시청자에게 소개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이비에요 지금 한국에서 이라고 네! 10시마리 잘 기억나지 그치? 기억나지 언제였지? 일렉트릭 엄브렐라 일렉트릭 엄브렐라 이게 또, What's the name of the thing park? 이거 왜 아는거지? thing park 이름? 정말로! 매직킹덤? 하하하! 아니야! 하하하! 잊지마? 잊지마? 에프컷? 에프컷! 너 진짜 몰라? 응 말도 안돼 저희 에프컷 인파크에서 몇년정? 3년 정도? 아 맞았어요 레스토랑 이름은 엘렉트릭 엄브렐라 이유! 그곳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이비가 하나였어요 왜 이렇게 움직여요? 금방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많이 보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? 응 아마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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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뭐예요? 사진 찾아봐 아 아 무슨 뜻인지 아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그럼 재밌는 친구예요 대만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대만 친구들은 다 정말 재밌고 너무너무 착한 친구들이에요 오늘 오전, 오후까지 다 영상 편집을 하면서 보냈는데 오늘 오전, 오후까지 다 영상 편집을 하면서 보내셨는데 안녕